자존감을 억지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은 스스로 존귀해져요. 나 또한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걸 알면 스스로 존귀해집니다. 억지로 존귀해지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. 기질따라 환경따라 어떤 사람은 자존감 없는 사람 있죠? 어떤 사람은 자존감 과대예요. 다 안 좋아요. 자존감 과대는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자존감이 너무 없어도 그것대로 괴롭혀요. 남을. 그런데 저는 상관없어요. 기질과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.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. 여러분 자존감 없다고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몰라. 자존감이 있네 없네 신경 쓰지 마세요. 몰라 하고 참나 하나님 자리에 바로 귀히 하세요. 자존감을 논할 필요도 없죠. 그리고 자명하게만 살아가시면 됩니다. 그 모습이 남한테는 자존감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. 자존감 있어야지 없어야지도 애고 생각입니다. 신경 쓰지 마시고.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자 이거 보세요. 왜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냐면요. 이걸 정확히 알면 나도 자존감이 생기고 남도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. 나 혼자 자존감 높아지면 남 괴롭혀요. 그러지 마시고. 뭐냐. 여러분 안에 지금 신성이 활동하는 거 아세요? 지금.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 아세요?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도 아세요? 이걸 알아내는 게 궁금합니다. 이게 홍범 14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.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진리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. 여러분은요. 잘났건 못났건 다 하느님입니다. 하느님. 이 우주를 경영하는 하느님. 대우주의 하느님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. 소우주의 하느님은요.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왜 내가 소우주니까. 내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돼요. 그건 찾을 만하다고요.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찾고 나면 대우주의 하느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. 모든 예수님 아니라 부처님 어떤 성자도요. 다 자기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신성을 찾아서 우주로 확장해서 이해했지. 바로 우주에서 찾질 않았어요. 찾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아무리 우주 밖을 날아가서 돌아다녀봤자 오감의 대상밖에 못 봅니다. 찾을 수가 없어요. 오감 너머에 건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? 내 의식 안에서. 부처님하고 함께 계셔도 부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이 보는 거 부처님 거주기예요. 결국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에요. 여러분 마음에서 신성을 찾아야 돼요.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보면 추잡스럽거든요. 아주 무지와 아지 편견에 쩔어 있거든요. 이게 무슨 신성이야 하기 쉬워요. 그러니까 스스로 비하하는 마음이 생기죠. 그런데 조금만 명상을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게 몰라하고 이원성에 빠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연구해보라는 거예요. 이원성에 빠지지 않은 채로 여러분 마음을 관찰해보면 거기가 하느님 자리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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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